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버 캅수목장 고양이 학대회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캅수목장 유튜브 채널은 2019년 1월 개설되었고, 충남대 수의학과의 재학생이던 채널 운영자들이 오갈 때 없는 동물들을 구조해 돌보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어 한때 구독자가 50만명이나 됐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며 배우 유승호에게 유기묘라며 분양까지 하였는데요. 하지만 캅수목장의 동물학대 의혹이 학교 재학생들이 뒷받침 증언을 내놓으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같은 동급생 수의 대생으로부터 유튜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영상이 공개되며, 유튜브 콘텐츠가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학대를 인정하는 부분과 구독자들을 속이고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리 아픈 길량이 이런 애잖아. 얘는 다리가 아파서 입양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그냥 키운다는 느낌?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골치아파지지. 얘는 이쁘게 클 리가 없으니까. 고양이 낳는데 못해준 건 학대적인 걸 줄여야 될 것 같아 지금은. 그때 딱 해볼때는 사실 즉흥적이었지. 뒤놈이 조회수가 안나와. 이거 어떡해. 하는 회론을 데려오자. 근데 우리가 설계했던 건 그게 맞지. 거짓에 기반을 두면 이건 대박이다. 에이 뭐 진짜 구독자 빠져봐야 몇만명 빠지겠어. 지금 버는 돈이 일반인들이 언젠가 일반인들이 정말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벌 수도 있는 들이나 치는 면. 내가 원하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 아니 니들이 보고 싶어서 영상 보고 내가 그걸로 돈을 버는데 이런 합법적인 완벽한 구조가 어디 있고 욕할 게 뭐가 있다고 왜 나한테... 녹취된 내용을 보면 고양이들에게 밥을 일부러 주지 않고 활동하게 만들거나 반려묘들의 인기가 시들해질 걸 생각해 반려견을 구조한 것처럼 강아지를 임양하려는 계획까지 했었는데요. 이에 동물권 단체에서는 이들을 동물학대,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갑수목장은 이에 대해 동물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원금 사적 사용과 동물학대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모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팍씨와 김씨가 공모해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슈퍼챗을 유용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 내용 중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갑수목장의 운영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부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던 후원금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동물학대 혐의 또한 고의성 등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불송치했습니다. 해당 채널을 통해 알려진 고양이들의 근황이라며 폭기에 대한 움직임이 보였으나 누리꾼들은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에 근황이라며 올라온 영상 또한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근 검찰은 갑수목장 운영자들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약식기소라 함은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정식 공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유튜버 갑수목장 고양이 학대 관련한 최신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